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은 라스베가스 써머린에 위치한 톨 브라더스의 모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영상은 작년 톨 브라더스의 모델 홈 오픈 이래 초대되어 방문하여 촬영했는데 바쁜 일정으로 편집을 미루다 이제사 올려드립니다. 화면의 모델은 2824 스콜피트의 2층 집입니다. 방 5개, 화장실 3개 반의 형태이며 투카 그라즈를 갖추고 있습니다. 만약 단층의 형태를 원하실 경우 같은 모델 스타일로 단층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. 그 경우는 집의 사이즈는 2002 스콜피트가 되며 방 3개, 화장실 2개 반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. 이 단지의 경우 3가지 모델로 크게 나누어지며 각각의 모델은 단층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2층의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. 주요 프리웨이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으로 공원과 캐니언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게이렛 단지이고 커뮤니티풀도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. 현재의 HOA 비용으로는 썸발린 웨스트 HOA fee 55불 썹 HOA 비용으로 110불 총 165불이 청구됩니다. 현재도 LOT 릴리스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각 LOT에 따라 현재 2월 기준으로 3만불에서 20만불 이상의 프리미엄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. 2022년 현재에도 새집들은 부족한 레이벌과 자재로 인하여 완공기간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베스먼트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올해는 Lone Rate도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으니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새집 구입을 원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. 가격과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 안내 드리겠습니다. 혹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성함과 용무 내용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당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제 연락처는 702-624-8185입니다. 지금까지 2022년 2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리얼터제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